오 마이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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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이 또 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?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말이죠 저희가 지금 사랑스럽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죠 지금 바람이 불어오죠 느껴지시나요?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이 불어오죠 잘 안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? 맞아요 바로 윈디데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저희 방금 곡도 뭔가 저희 다같이 못 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윈디데이에서는 다 열심히 더 놀아주실 수 있나요? 소리가 작은데요? 네 이 정도로 계속 놀아주셔야 돼요 아셨죠? 약속 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? 네 안녕 네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우리 저희가 열심히 무대할테니까요 저희 윈디데이 같이 즐겨주세요 우와 큰소리로 응원해주세요 네